안녕하세요. 짬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BHC 치킨스틱 닭다리에요. 그리고 뿌링클 치즈볼. 그럼 오늘도 잘 먹고 구독, 좋아요. 얌! 치킨스틱 닭다리에요. ue 맛있게먹어보단 메 Mỹ 사이도, 내가 좋아한다고 בעpipe 저 라인에 지저란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팽이버섯 계란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이곳은 너무 잘 먹었네요 지금 사진도 너무 고소하고 하하하하 ㄴㅇ 쪼이 쪼이 although 쪼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핫도그 오돌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유 비빔밥 고춧가루 띠띠띠띠띠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쭈쭈쭈쭈 고소한 고춧가루 그럼 오늘도 맛있게 BHC 닭다리 스틱 잘 먹었습니다 YAMM